반의 피곱이었어요 그날이 밤 자정에 그래서 와 진짜 너무 피곤한 일이었는데 왔는데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 어디서 잤을까 안 갔어요!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활동을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에이픽 그거부터 판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매번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플랜에이의 슬픈 전설 하지만 저희 넥현직 원태들은 항상 열심히 저희 집 컴백을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명 역시 플랜에이 마음을 알아두면 우리 착한 그대들 덕분에 컴백이 빨리 당겨질 것 같네요 왜 왜 뭐 하지 말지 그 하얀 나니만큼 은주씨의 맨정신으로 굉장히 킬리파크 네 잘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Q&A를 좀 받아봤어요 오시고 나서 받았죠?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한 사람당 두 개씩 고르면 되거든요 네 네 네 하얀 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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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다같이 한번 골라볼까요?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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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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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나니